반갑습니다 안 들려요 토달지 마세요 선생님의 카사린 강의 덕분에 다이아 3에서 4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높을수록 좋은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야를 최근에 안가봐서 제가 선생님을 매우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만큼 사랑하시는거 아닐까요 라고 할 뻔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널토체스 김캐치님 저도 알죠 감사합니다 저도 다 알고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별로 안사랑하는거 알고계신가요 그럼요 자모림님도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돈 다 벌었으니까 이제 퇴근할까 아우 네 라고 할 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들 루시아님과 아 이번판 그것도 가볼까 재생의 바람 소생 들고 보람방패 가는 카사린 한번 해볼까요 저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맛 한번만 보겠습니다 아 파이팅 아 파이팅 뭔가 좀 뭐랄까 파이팅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 심지어 새로운걸 써보려고 싱글벙글하면서 딱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치가 나니까 주문이 좀 그렇네 그레이브즈 제바 소생 맛 한번 볼까요 제바 소생 도라는 방패 맛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도란 방패까지 가려구요 그래야 시너지가 좀 날거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미드 아리 헬메스를 먼저 가는게 낫겠다 완타를 들고 신발 스타트 하죠 그냥 저희 114명 다 제바 소생 카사린 보러하는데 갑자기 왜 선제공격이신가요 사일드 마셈 상대도 들어온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여길 아무도 안볼수가 있나 있네요 네 돌았는데요 잠시만 먹고 가보죠 야미야미 좋아요 그븐 때려 야미 아니 뭐임 아니 갑자기 더블킬이 인장 살걸 인장 샀으면 좋았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좋아요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아 아 아파 짠데 여기서 제일 참사가 뭐냐 이제 아리한테 죽어주면 그게 대참사에요 가버렸 자 레드라고 이 녀석아 집 갔다오죠 헤르메스 먼저 가죠 자 아리 입장에서는 이러면 벌써 게임하기가 싫다 헤르메스의 연운의 인장 그거는 그냥 어지러울 수 밖에 없다 초산에 찍어야겠다 오랜만에 쟤가 지금 죽으면 안되서 조심하겠습니다 바드도 안보이고 나칸 붙었으니까 탑 네이스 좋아요 바드는 미드 왔다가 내려가네요 도둑 불안 돼 동네벨 먼저 찍죠 동네벨 찍으면 진짜 안될거 같은데 죽을일도 없고 자 이 타이밍에 조심합시다 배옥 맞으면서 그브가 딱 나와버리면 살짝 위험하기 때문에 아 네 네 동네벨 되죠 동네벨 타이밍에 나가서 가버렸 좋아요 나 이건 밀고 싶은데 그브 바텀이네요 밀어도 되겠죠 이러면 오 바텀도 좋습니다 게임 끝났는데 이러면 아니 6분인데 게임이 끝나버림 이거는 영상 하나감도 안나오는데 어 이거 카이팅하면 뭐 가능? 어 6레벨이네요 아하 오케이 탑 죽은 듯함 아리도 가는데요 내가 살릴 수 있을까? 왜 여기있어 아리야 그거 좀 먹을게요 해보고 싶은데 나 못참겠어 이거는 봐요 거렷 맛있네요 아니 제이스의 더블킬? 랭가까지? 아니 우리집 뭐야 뭐 드림팀인가? 아니 갑자기 킬스코어가 13대2가 아니 좋았습니다 어 안되나 이거? 가버렸 어 좋았습니다 랭가님 사실 좋은게 랭간지 그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았다 그거 혹시 맞는거 맞나요? 2타까지 맞는거 맞나? 난 잘 모르겠다 한 대만 더 맞자 가리야 어 네이스 어 내가 할게 없는데? 나도 나름 6킬인데 아하 오케이 좋아하세요 어랍쇼? 잠깐 비사 아니 왜 이기 카미를 왜 이기죠? 야밍 어 여기 좀 커피가 많은데요 커피 한잔 두잔 세잔 아하 오케이 17킬 대 5킬 어 이거 역전 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? 이거는 진짜 프로팀 5명 데려다가 상대팀에 안치는거 아니면 역전 안나올거 같은데? 네? 오 싸우는 중 저도 가는 중 근데 우리팀 왜 안 죽지? 뭔가요? 뭔가 해보려고 왔는데 상대팀만 마구마구 죽는데요 돈이 얼마 남았지? 한참 남았네요 까봉 어우 배부르다 채팅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 리플 좀 봐야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배가 부를 수 밖에 없거든요 아니 너무 배부르는데 이러니까? 오늘 잠 다 잤다 하하하 아니 좋았습니다 GG 어 저 미포 싫어요 자크라도 할까? 우리팀이 다치하길 좀 기도하고 싶은데? 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자치 하하하 어 미안합니다 저 자크 하기 싫어요 아니 자크 우르프를 왜 함 그럴거면 그냥 랭게마치 하하하하 자 씨 스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하하 그러신건 80% 어 하하하 하하하 잠깐만 비상 리븐도 싫은데 그냥 해야되나? 그냥 해보자 모르겠다 그냥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하 하하 도망을 한번 맞아줄걸 그랬다 맞아주자 하하하 어 뭐이 하하하 오케이 예측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뭐 잡았네요 어 뭐 하세요 어 같이 가보자고 스펙 어 잘 해봅시다 그 여우리 1,2님 왜 바텀에 아무도 안오지? 어 까비 카우에 마구마구 맞아서 죽었네요 다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형캔 연습이나 좀 할까? 형캔 연습이나 좀 할까? 가버렷 좋아요 리븐도 알으면 맛있네 어 뭐야 이거 라일러스인가? 도망가자 도망가자 라일러스는 정말 하기 싫겠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바텀에서 결국 다른 데로 갔어 하하하 결국 다른 데로 가버림 나 너 따라가야지 가는 중 가는 중 가요 가요 호구 호구 소렷 굿 다시 바텀으로 가자 아하 아하 일단 밀까? 아하 실드 가버렷 아하 오케 뭐 좀 어설펬지만 결과만 좋다면 오케입니다 점캔 정도는 할 수 있다 위기 잠깐 비상 일부러 일부러 맞아줄까 이거? 가버렷 재밌네요 평큐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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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요 리브는 가능하다는거 가능하다는거 가위 절대 안되지 호템 타이가 얼만데 이 녀석아 절대 안되지 어 맛있는데? 한판만 더 할까요? 다시 한판도 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